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짜릿한 스릴과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는 나미섬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체험과 나미섬 투어를 함께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미섬의 매력을 하나씩 만나러 가보시죠 저는 오후 2시 30분 집와이어를 예약했고 1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예약 확인을 마치고 탑승 동의서를 작성했는데요 탑승 전 몇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키는 140cm에서 2m 사이, 체중은 35kg에서 120kg 사이여야 하고 음주자나 임산부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승강기를 타고 30층 높이 약 80m 상공으로 올라왔는데요 승강기 안에 바닥과 벽면이 노출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순간부터 정말 아찔했어요 탑승 전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셋, 둘, 하나 하고 외치자마자 하늘로 날아올랐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지만 금세 시원한 바람과 나미섬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서 너무나 짜릿했어요 스카이라인 집와이어는 약 1km를 날아가는 짜릿한 비행인데요 롤러코스터처럼 무섭지도 않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나미섬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투어 버스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걸어서 나미섬 한 바퀴를 도는데 약 1시간이 걸리지만 버스를 타면 15분이면 충분해요 가이드님의 설명은 영상에 담지 못했지만 나미섬의 역사와 명소를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투어 버스를 타고 섬을 둘러본 후에는 2인용 커플 자전거를 렌탈해서 돌아다녔는데요 자전거는 1시간에 만원 정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풍이 물든 가을의 나미섬은 정말 그림 같았고 곳곳에 예쁜 포토존이 많아서 사진 찍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특히 추천드리는 포토존은 은행나무길, 중앙잔디밭, 그리고 자작나무숲이에요 각 장소마다 나미섬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자전거도 타봤는데요 하늘 위를 천천히 이동하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색다른 체험이에요 안전하고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탑승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이렇게 나미섬 투어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바이어로 시작해서 투어 버스, 자전거, 그리고 하늘 자전거까지 정말 알차게 즐겼는데요 특히 가을에 방문하니 더욱 매력적이었어요 배는 저녁 6시 이전에는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이후에는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니 시간 확인 꼭 잊지 마세요 오랜만에 나미섬에 와서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